무신념에 3일 동안 140에서 150명 정도 그 정도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정황 같은 게 꽤 자세히 나와 있어서 굉장히 끔찍해요 근데 이제 남은 문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문신들도 다 죽이자! 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완장찬 사람 있잖아요 다 죽이자! 다 죽이자! 라고 했는데 정중부가 이걸 말려요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문신들은 그냥 낙향을 합니다 정말 개성에는 문신들의 씨를 말릴 정도로 문신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개경에는 칼든자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때 무신정변에 참여하지 않는 무신들도 상당수가 희생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중부하고 이유반이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요 혹시라도 아군이 피해를 입거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아군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하냐면 우리는 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복두를 벗자 그렇게 되면 딱 칼질으로 복두 벗었지? 이러면서 딴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정보가 끝까지 못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비상연락망에 소비돼서 죽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라서 헷갈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도 항상 있죠 억울한 희생자들 그야말로 고려판 킬링필드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반대로 문신 중에도 그날 땀이 많이 나고 복두벗은 사람은 운 좋게 살아남은 경우가 있겠네요 그럴 때로 또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와서 우리 딸이 벗고 있었으면 되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겠네요 아니요 아stad아 각종 선택은 다행복 완료 von